전체적으로도 고급어정으로 손꼽히는 엘리즈의 초고가 대형 어류 굴 틈과 바이 틈에 숨어 단독 생활을 하며 어릴 때는 암컷이다, 자라면서 수컷으로 바뀌는 신기한 놈입니다 언덕봐도 10kg은 좋긴 없는 월척을 낚아올린 병만족 굳은 감대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인가 쨍가고 했듯 날 돌아온단다 쨍가고 했듯 날 돌아온단다 목이 찾아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가고 했듯 날 돌아온단다 목이 갔어 진짜 3채만 해 그건 너무 건장한 남편 너무 신기해 와 진짜 죽으란 법은 없구나 역시 전국이 지금 뒷심이 이겼다 이겼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?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더 잡을 수 있어 형이 담그세요 아니 뒷심이 강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간이야 중간 난 가려면 지금 한 30분은 더 걸려 있어야 돼 다만 프로포가 민물 쏘가리 닮았어 쏘가리 원래 바다에 타는 거 아니죠?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잡았어 왔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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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잡았어 왔어 왔어 어 잡았다고 진짜라고? 한두 번 이리 하고? 잡았어 잡았다고 그랬던가 아니야 우리는 우와 우와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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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 저희 여기서 뭐야? 잠깐만. 가만 있으라고! 가만 있으라고! 가만 있으라고! 가만 있으라고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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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와! 잡았어! 잡았다! 잡았다! 배불리 박힌다! 조금의 시간을 접어들지! 그러니까요! 잡았길래! 그렇게 크게 가만 있습니까? 이따 말이야! 기분 좋아야 할 거야! 좋아요! 근데 그게 또 잡았어요! 할 때 봤어요! 잡았어요! 우리가 잡은게! 응! 응! 잘구맛이냐고요! 어허!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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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, 응! 너의 배가 이긴 november! 아, 이게 오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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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이렇게 겨울에 오는 건 처음이네요. 우리 연예인이랑 같이 샤워하는 샤이야. 영광이지? 영광입니다. 영광이지? 하나도 안 쪄다. 우리 잠깐만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. 정말로.